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어떻게 쉽게 영작을 하고 일상회화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저와 함께 공부해보죠.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단어 start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할 때 그 일을 바로 쓸 수 있지만 그 무엇을 시작하는지 동사를 한 번 더 쓴다면 to를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I start to study English. I start go jogging every morning. I start to go hiking with my friends every weekend. 이런 식으로 여러분 start to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니까 앞에 주워놓고 start to eat, start to go, start to study, start to meet, start to go jogging.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두 번째 동사를 쓰면 돼요. 이걸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저축하기 시작했어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 여러분 영어는 주어 동사를 정말 잘 써야 돼요. 그럼 누가? 많은 사람들. 그렇죠? 많으니까 many people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동사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한국말 자체가 시제가 뭔지 몰라.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시작했으니까 과거네. 그래서 started. 요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요거 잘 잡아야 됩니다. many people started. 뭐 하기로? to 저축하다. save. 이렇게 하고 여러분 끝내면 안 됩니다. 이 저축하다는 소리는 돈을 모은다는 소리죠. 그래서 to save. 한국말을 잘 바꿔야 돼요. money.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save와 save up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갑니다. 그냥 뭔가를 저축하고 비축할 때는 save입니다. 그에 비해서 save up은 돈을 모으는 거예요.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I always save up some money to buy a new phone. 이런 식으로 갈 때는 save up이 더 좋다. 같이 기억하시죠. 자 좋아요. 두 번째. 퇴근 후에 매일 헬스에 가기 시작했어. 그럼 여러분 숨어있는 주어를 잡아야 돼요. You have to find the hidden subject when you translate this sentence into English. 그렇죠 여러분? 그럼 주어가 뭐다? 그렇죠. 내가죠. I. 시작했어. 아하. 시제가 과거네? started. 이게 나와야 된다.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헬스에 가기. 헬스에 간다는 소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헬스에 간다. go to health. 이거 안 돼요? 그 체육관에 간다는 소리죠. 이렇게 내가 조금만 응용해서 바꿀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I started to go to. 내가 맨날 가는 헬스장은 서로 알고 있으니까. the gym. 이겁니다. I started to go to the gym. 퇴근 후에. 퇴근 후에. 퇴근 후는 일 끝나고. 후에라는 after work.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뒤에를 여러분 바꾸고 싶다면 바꿔도 됩니다. after I finish. 이런 식으로. my work.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시제가 앞에 가 과거니까 뒤에도 과거로 써줘야 된다. 보통 원어민들은 이런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냥 after work. after work. 이걸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씩 가는 거예요. I started to go to the gym. after work.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시작했다 라는 표현이 과거지만 그냥 시작했다라는 상황을 그냥 이 사람한테 친구한테 야 나 헬스장 가기 시작했어. 특정한 과거 시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설명한다면 I have started to go to the gym after work. I have started to go to the gym after work.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난 다이어트 하기 시작했어. 마찬가지죠. 그럼 누가 주워? 아 좋아요. 시작했다. 그렇죠. 뭐 하기로? 다이어트 하다. to go on a diet.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일정에 따라가니까 전치사 오늘 쓰는 거예요. go on a trip. go on a business trip. go on a picnic. 다 일정에 따라가니까 오늘 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말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게 머릿속에 딱딱딱 박혀있기 때문에 생각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이 세계를 외우는 게 아니라 빨리 말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연습이 필요해요. 유튜브 멤버십 가입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랭쌤 영어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가입 버튼을 안에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열심 학생이 있고 열정 학생이 있어요. 오전 8시 수업만 듣고 싶다면 열심 학생을 18,000원 한 달에 오전 8시 수업 저녁 9시 15분 수업도 듣고 싶다.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열정 학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이 나옵니다. 정보란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신 분들은 이 가입 버튼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설사 뜬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반드시 PC 버전에서 가입 버튼을 눌러가지고 열심 또는 열정 학생 저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영어 홍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현은 Get Started On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Start는 시작하다는 동사예요. Started 하면 시작된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앞에 Get이라는 동사를 써서 시작된 거를 얻자. 즉 이거의 의미는 뭔가 우리 좀 늦었으니까 이제 시작해보자 라는 뜻이 바로 Get Started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동사를 끝내면 되는데 내가 이 뒤에다가 어떤 단어를 얘기하고 싶어요. 특히 명사를 얘기하고 싶다면은 전치사 그 계획된 거 붙어가니까 오늘 쓰고 그 뒤에다 여러분이 쓰고 싶은 명사를 쓰면은 뭔가를 시작하다라는 뜻. 앞이랑 조금은 다른 뉘앙스가 되죠. Started 동사는 주어가 직접 하는 거고 Get Started 의미는 이게 조금 늦춰졌으니까 우리 지금 시작해볼까요? 라는 느낌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전에 수업 시작하긴 해 Let's Get Started Let's Get Started 이런 말 많이 하는 거 들어보시죠? 바로 이 뜻이에요. 자 한번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계획을 시작하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이 숨어있는 주어만 잘 잡으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영어가 쉽게 나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I고 하자 자 우리 해볼까? 아 우리가 하는 거네? 그래서 Let's 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머릿속에 빨리 나오됩니다. 이 자에서 Let's 끄집어낼 수 있는 힘 밥 먹자 Let's have breakfast Let's have dinner 공부하자 Let's study 가자 Let's go 영화 보자 Let's see a movie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가 나왔어요. Let's 그러면은 동사를 했으니까 Get Started 요거를 딱 쓰면 됩니다. Let's get started 뭐를? On 쓰고 그게 서로 알고 있네요. The plan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자 똑같죠 여러분? 얘랑 얘랑 똑같습니다. 바꿔보면 그렇죠. 얘는 쉬워요. Let's get started 이걸 쓰는 거예요. Let's get started on the project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겠죠. Let's get started on the project 제가 뭔가 새로운 교육을 새로운 강의를 만들려고 해요. Let's get started on making a plan 이런 식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넌 다이어트를 시작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한다면은 너는 필요가 있어 어떻게 말한다? 일단 얘가 나오대요. You need to You need to go out You need to study English You need to hang out with your friends You need to eat less 덜 먹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need가 쓰죠. 그러면 뭐 시작하다라는 동사 그렇죠? 뭐 start도 좋지만 여기서 get started 이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뭐를 on a diet 이렇게 가는 거죠. You need to get started on a diet 외우지 마세요. You need to get started 이게 한 번에 나오면 됩니다. 시작 뭐를 on a diet 이렇게 You need to get started on a diet 이 표현 You need to get started on a diet 빨리 얘기하면 이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이거를 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get started 를 썼을 때 단어를 하나 더 쓰고 싶다 오늘 쓰고 그 뒤에 나오는 명세를 쓰면 돼요. 그래서 주어만 잘라서 let's get started on the plan let's get started on the project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다음은 try 뒤에 동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try 는 뭔가를 한 번 시도해보다 한 번 해보다라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이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뭔가 할 때 어떤 행동을 한 번 해보려고 할 때 try to 뒤에 동사를 여러분 쓸 수 있어요. 제가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I always try to help other people I try to eat a lot of food when I travel 이런 식으로 I always try to study English with Frank 샘 어떻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try to do? What do you want to try to do? 좀 빨리 나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try to 동사를 쓰면 동사를 하려고 한 번 애쓰다 시도하다 노력하다 이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좀 좋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봤는데 잘 안되네. It's really hard for me to fix this problem. I try to make this situation better but it doesn't work out.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갑니다. 그녀를 피해 다녀야지. 요즘 제가 여자친구가 없지만 여자친구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Suppose I have a girlfriend. 자,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 My girlfriend is in a bad mood. 그래서 be in a bad mood. 하면은 기분이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My girlfriend is angry. 일단은 모르면 My girlfriend is angry. 이걸 이제 기분이 안 좋다라고 바꿔볼게요. My girlfriend is in a bad mood. 그럴 땐 여러분 일단은 피하는 게 산책입니다. 그래서 나 피해 다닐 거야. 그녀를 피해 다녀야지. 그럼 누가 피하는 겁니까? 내가. 동사죠. 근데 피해 다녀야지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좀 어렵습니다. 한국말에서 얘가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가 안 나오니까 정말 바꾸기가 힘들어요. 피해 다녀야지. 앞으로 할 거죠. 자 여기까지 나왔죠? 노력하는 겁니다. try to 피하다 피하다 피하다라는 동사는 여러분 avoid avoid 누구를 hur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avoid avoid는 여러분 이렇게 어떤 공이나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막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겁니다. 그녀가 와. 그럼 난 저쪽으로 가. I always avoid my ex-boyfriend. I always avoid my ex-girlfriend. 이렇게 쓰는 거죠. Why do you always avoid the situation? 왜 상황을 피하니? 이렇게 피할 때 여러분 avoid를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숙여서 피하는 건 duck duck 이 단어를 써요. D-U-C-K죠? You better duck You better duck 하면은 숙이는 게 좋을걸? 피하는 게 좋을걸. 이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은 I will try to avoid her. 아 그녀를 피해다니야지. You know what? She is in a bad mood these days. Really? I will try to avoid her. 좋습니다. 왜 내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거니? 너는 왜 자꾸 나한테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하는 거니? 라는 느낌이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진행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던 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애?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죠. 진행되고 있는 느낌. 이 한국말에서 이거를 여러분 빨리 찾아서 빼내는 연습을 해야지만 내가 완벽한 문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일단 왜니까 why 일단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어? 뭐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상대만한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you한테 얘기해요. try인데 try 이 됩니다. 진행이니까. 그럼 얘는 동사야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네. 그래서 동사인 비동사가 필요하죠. why are you trying?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정말 안 나옵니다.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why are you trying? why are you trying? 빨리 나와요. why are you trying? 뭐 하려고? to 멀어지다는 여러분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옆에 머무는 거죠. 이게 머물고 있어. 머물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이 느낌이에요. 자, 새로 갑니다. 여기 붙어있어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죠. away 라는 전치사를 쓰는 거예요. why are you trying to stay away 여기까지 여러분 이걸 나오대요. 이거 절대로 stay away 멀어지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stay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away 가 되는 거죠. stay 대신에 붙어있네 get을 쓸 수 있네요. get away get away 얘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외우면 안 돼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내게 서니까 이거의 의미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from me 이렇게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why are you trying to 일단 얘기 나와요. why are you trying to why are you trying to 진행이니까 why are you trying to 동사를 한 번 더 쓰네요. stay away from me stay away from me 두 개를 끊어서 한 번에 why are you trying to stay away from me why are you trying to stay away from me 이겁니다. stay away가 싫다 why are you trying to get away from me 이렇게도 가능하죠. 절대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전 현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해요. 그럼 나는 노력합니다. 그럼 노력해요. 지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보통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b 플러스 ing를 쓰면 되고 보통 하는 거다 하면은 그냥 동사 그 자체를 쓰면 되겠죠. 그럼 가볼까요? 저는 저는 한다 노력하는 거죠. 뭐 하려고 현지 음식 local food 구치인 이를 써도 되겠죠. I try to eat local food 지금 하고 있다. 그럼 try 대신에 I'm trying I'm trying 오빠 우리 관계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I think our situation is getting worse and worse our relationship is getting worse and worse What should we do? Honey I'm trying to do my bes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I'm trying to do my best 똑같은 거죠. 이게 좀 더 이뻐 보이죠. 말이 I'm trying to eat local food 지금 여행을 하고 있나 봐요. 그냥 보통 하는 사람이다. I try to eat local food You know what? Whenever I travel I try to eat local food because I can experience their cultures 어떠니까 여러분 영어를 좀 잘하는 느낌이 나죠. 제가 이거를 외워서 대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이거를 공부할 때 여러분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문장을 습득해야지만 그래도 내가 영어를 할 때 이런 문장이 빨리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로 공부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생각보다 내가 직접 누군가를 만났을 때 말을 못합니다. 영어는 언어입니다. 연습이에요. 직접 말하는 연습 천안 동탄 그리고 강남이 있다면 저희 팀영화원에서 저희 체계화된 교육과정 제가 두 달에 한 번씩 매번 만들고 있습니다. 손수 저와 함께 한번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죠. 자 이게 좀 안된다. 그럼 또 제가 체계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월화목 라이브 방송 멤버십으로서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것도 좋고 내가 기초가 많이 약하고 아직은 좀 부끄럽다. 일단은 혼자 해보시죠. 저희 프랭크쌤 영어 여기에 오시면은 6개월 1년 그리고 집중케어 수강권까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여러분이 혼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힘은 만들 수 있어요. 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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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